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33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루이스 캐롤의 through the looking glass 라고 하는 이 작품 속에서 이건데 이제 루이스 캐롤은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저자 저자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라는 책의 저자에요 이거의 후속 작품이 뭐냐 후속 작품이 이겁니다 through the looking glass 라는 것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죠 이제 거울나라의 앨리스라고 해요 거울나라의 앨리스로 이제 번역이 된 책입니다 이거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도 되요 그러니까 루이스 캐롤의 이런 작품 속에서 레드퀸 붉은 여왕이 데리고 갑니다 앨리스를 어떤 경주로 take a on the race 하면 a 를 경주에 참여시킨다 이렇게 보셔도 되구요 뭐뭐를 관통하는 시골 지역을 관통하는 경주로 데리고 갔대요 그들은 달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립니다 그들은 달리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앨리스가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합니다 대절 전체를 그들이 붉은 여왕과 앨리스 그들이 있다 여전히 어디 어디 아래에 똑같은 나무 아래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이 똑같은 나무가 뭔가 그들이 출발을 했던 똑같은 나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프롬을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프롬을 전체사를 앞으로 보내면 프롬 다음에는 death을 쓸 수는 없지만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붉은 여왕이 설명합니다 누구에게? 앨리스에게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네가 보다시피 it takes 시간, 노력, 달리기가 걸린다 모든 달리기가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달리기가 소요된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달리기가 소요된다 모든 띔박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띔박질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몸하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자들이 때때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레드킨 이펙트 붉은 여왕 효과를 사용한대요 왜?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진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만일 여우들이 진화를 한다면 뭐뭐 하기 위해서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우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토끼들을 잡을 수 있도록 진화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오직 가장 빠른 토끼들만이 살겠죠? 오래 뭐 할 만큼? 만들 만큼 충분히 오래 살 거예요 새로운 세대죠? 새끼 토끼 새끼 토끼의 새로운 세대를 만들 만큼 충분히 오래 살겠죠? 안 잡혀야 되니까 근데 이 새끼 토끼들은 어때요? 훨씬 더 빠르게 달리는 새끼 토끼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물론 오직 가장 빠른 여우만이 잡을 수 있겠죠? 충분한 토끼를 잡아서 건성을 하게 되고 건네주게 될 겁니다 그들의 유전자를 비록 그들은 여우와 토끼 둘 다는 달릴 수는 있겠지만 달린다 하더라도 이 두 종들은 단지 머무를 뿐입니다 제자리에 이해되죠? 이걸 잘 이해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 오직 이해를 해보세요 왔어요 그럼 도움OOD 도움돌려